마음 잡고 조실장 누나 좋아하도록 노력하자. 그래야 기억도 빨리 돌아오지. 그래, 내가 나간다, 나. 나도 이 집에 5만 정이 다 떨어졌어, 그래. 그럼 그거 당장 열어. 뭐라고요? 너 내 골드박, 내 돈 당장 다 내놔. 아, 나 진짜 이 아줌마. 너 대체 왜 이러냐. 너 이런 놈 아니잖아.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. 가봐봐. 저 어차피 아버지 아들도 아니잖아요. 네, 들어오세요. 아저씨. 속초 밤바다. 나 지조자 했잖아, 그런 거야. 아저씨 미쳤어요. 여기 그만둬요. 박 선생 누나가 솔로든 아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. 저 자식이 우릴 순진한 박 선생 누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. 뭐야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거기 사람이 있었네? 이건 내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야. 박 선생 누나 그만두라고 해야 돼.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?